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은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작고 점진적인 양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선언과 정치적 인정, 제재 해제, 미군 철수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고 나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방문해 협상을 했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조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 상세한 협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정상회담이 발표될 때까지 협상이 또 답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역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대북 제재 해제나 연합훈련 중단 등 동맹과 관련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을 계속 속이는 협상을 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